저걸 Connor liked this 물이 아 꽃 꽃 꽃 저건 어디서 구하셨대 이건 뭐야. 아 이벤트를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발동 보시는 것 같은데. 한 1시간 정도 가니까 나 허리베게 챙겨가야 될 것 같아. 아 허리베게를? 알았어요. 이렇게 하세요. 요것만 오빠 가방에 좀 넣어줄래? 물티슈랑. 물 하나 챙기고. 가자. 갔다 와서 하자. 어차피 잘 때 또 칠 건데. 물 자요 이제. 아 그렇구나. 아 오늘 이제 가는 날인데. 아 여기서 살고 싶은 모양이네. 여기서 살고 싶은 모양. 나 지금 헷갈렸네. 오늘 가는 게 아니죠. 가자. 가자 여기서 또 잘 건데 물자.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아니 되시옵니다. 아니 되시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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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 그냥 숨 쉰 거야. 아 그래요? 제가 그냥 숨 쉰 거 아닌 것 같은데. 음. 그걸 갖고 다니는 늘 갖고 다니는 그 모습이 진짜. 나 나가야겠다. 이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제 나와라.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나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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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빨리 오지. 아 그래요. 아. 아 깨끗하다. 이제. 떠나가 볼까. 아무도 없는 날 던진 밤 안에서. 툭툭. 만지를 던진. 자. 날씨도 좋다 오늘도. 꽝시 뽁뽁하니까. 이렇게 또 빛이 있어야. 물이 더 예쁘거든. 황시폭포에 비치가 있어요? 네? 비치가 있냐고 좋아하셔 아재 개그 하나 날리고 되게 좋아하셔 나왔나봐 니키요? 니키요? 응 아니 여기 근처에 그냥 편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 여기 가봐 응 혜라 씨 혜라 씨는 그거 없어도 돼요? 뭐? 선글라스? 어? 선글라스 이거 주가? 네 아니요 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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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우 너무 예쁘다 우와 그림의 그림 조각답네 네 어 위에도 있네 조각같아 에메랄드 빛 표현이 딱 맞아요 와 와 와 곰도 있고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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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여기 가봤을 때 약간 시원한 것 같아 아 그렇지? 네 어떻게 일하시려나 봐 2번? 2번 1번이지 2번 이렇게 가네요 그냥 2번으로 해서 여기 여기 사람들 가는 길로 어 가면 돼요 빨리 가보자 폭포 어? 폭포 보러 아니 폭포가 중요한 게 이 길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오우 이 나무 오우 이 나무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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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렇게 산책로처럼 돼 있네 응 여기서도 눈 색깔 보여 오빠? 오우 예쁘다 우와 눈 색깔이 너무 예쁘다 예쁜가 봐 진짜 예쁘다 여기 색깔 자체가 색이 예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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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쁘다 응 펼치 이렇게 가봐봐요 이 폭포는 조금만 더 이렇게 뒤에 보이게 해봐봐요 어디 이렇게 오우 오우 됐다 수영복을 가져올 거 그랬나? 수영복을 가져올 거 그랬나? 수영복을 가져올 거 그랬나? 수영복을 가져올 거 그랬나? 아 저 가방이 언제 열리지? 아 궁금하네 하나 둘 하나 둘 Wolf 아마 여기 오면 다들 꼭 참는 거 같아 좋아요 정말 Reading percent 你看ți 너무 귀엽다 여러분 français 어떻게 questa 어디서 저런거 네 자 box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이래서 아름다워. 오, 저거 있다. 오, 진짜 멋있다. 여기 산속에 있는 폭포는 우리가 가면 흘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한 줄기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와, 대박이네. 그림이에요, 그림. 아, 정말. 아, 여긴가? 여기 가방 열리나? 이라 씨, 뭐 먹을래? 응? 먹어야지. 그렇지? 뭐 먹을까? 쌀묵쌀묵. 나하고 있어. 점심? 간단하게?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응? υτ mimک수 Meetingid 잘 뉴스에요. voor onsite! Barcelonarebak Neighbaring doesn't want? 네, ja. 네? 하나는... 닭이예요? 그리고... 닭이예요? 하나는 닭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뭐야? 뭐야 이건 뭐... 뭘 달래는 거야? 혹시 깎아 달래는 거 아냐? I'm gonna have special event for my wife And then you bring the dessert or coffee? Something like that? I will give you... 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뭐야. 오. 아! I will give you the flowers, and then two rings. Coffee and the flower and the leaf. OK? 새로워. That's all. 땡큐, 땡큐 베리 마치. 이벤트의 어떤 그런 콘텐츠는 사실 그냥 평이한 건데 느닷없이 이게 그렇냐, 그렇냐. 저 상황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라오스에서 점원이 갖고 오는 이벤트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장미꽃이랑 그 반지는 언제부터 그럼 계속 숨 들었고 있었던 거예요? 꽃은 거기서 산 거고 반지는 서울에서 제작해서 간 거고 미리. 반지는 뭐 숨기게 좋죠. 그럼 집을 또는 새숭지가 싸니까. 어차피 집을 안 건드니까 괜찮아. 안 되면 이제 먹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뭔 반지를 뭐. 되게 잘 숨기게 생겼다. 엄청 숨기지. 팔찌도 다 숨기겠다. 다 숨길 수 있겠다. 졸리다. 살살. 살살. 갑자기야. 왜 음식 안 갖고 왔어? 갑자기. 하이라 씨는 오래 잔 줄 한 거예요. 내가 오래 잤는데 왜 잠깐 잔 줄 모르는 거예요. 아, 주문만 하고 오는 거야? 나는 상하권을 잤어. 안 돼요, 이게. 디저트로 커피.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주세요. 뭐요? 어, 저거 뭐지? 뭐야? 알겠습니다. 고소서. 고소서. 하여 Kaiser. 고소서. 하여 Kaiser. 하여 Kaiser. 하여 Kaiser. 감사합니다.